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무대가 이렇게 뻑뻑 찰 수가 없네요. 다시 한 번 우리 다이샤벤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이샤벤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MBC 가족의 밤 인 무한도전 엑스포 함께 하기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이렇게 MBC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요? 저희 무대로 이 자리가 조금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잘해. 아니, 저로 인해서 모형도전 엑스포는 좀 많이 달라졌죠?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니, 다이샤벤이랑 나랑 다른 게 뭐야? 눈두개 구원하기 편한, 다리두개 다 똑같지? 다른 게 뭐냐고? 탈두개.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 아니야, 모르죠? 똑같죠? 어머, 똑같다고 난리인데 무슨 소리야? 세 분 감사합니다. 세 분. 정확히 세 명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큰 힘과 용기가 돼요. 친인척들 많이 왔네요. 아니, 그르나저러나. 네. 2부에는 본격적인 경품 행사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달샤벳 여러분들이 뽑아주는 경품은 또 뜻깊지 않을까요? 어찌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일단은 먼저 여러분 상품을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들이 경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뭐 사이즈부터가 남달라요. 네, 일단 세디씨가 첫 번째 당첨자를 뽑아주시는 걸로. MBC 가족의 방 인 무도 엑스포. 자, 처음 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회원의 주인공. 갤럭시 기어입니다. 과연 어떤 분? 좋습니다. 귀여워. 네, 경원지연구 총무부 신문철. 신문철씨. 자, 우리 문철이 오빠. 신문철씨. 문철이 오빠 갤럭시 기어난지요. 문철씨. 아, 철이, 철이, 문철이. 아니요, 저기 달려야 되겠어요. 문철이 오빠. 문철이 오빠. 문철이 오빠. 5, 4, 3, 2. 문철씨. 문철씨.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세디씨가 직접 전달해 주시죠. 평범 전달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갑갑하고 가시네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좀 재미나게 함께 놀았어야 했는데 경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저희가 추첨을 해 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아영씨가 뽑아주실래요? 네. 자, 이번에는 드론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과연 아영씨는 누구를 뽑을 것인지. 드론. 제작 기술국 중계부장 민동철님. 동철님. 동철이 오빠. 동철이 오빠. 부장님. 동철이 오빠 어디 있어요? 민동철이 형. 카운트 드리겠습니다. 동철이 형. 동철이 형. 거기 손을 들고 달려주세요. 아,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3, 2, 민동철이 누구예요? 드론을 받기 위해. 잠깐만, 부장님인데 왜? 부장님인데? 민동철이에요? 민동철이에요? 아, 민동철 씨입니다. 네? 민동철 씨 여기 있어요. 이번에 누구예요? 딸이에요. 아, 따님이 드론 안 줄까봐 딸을 먼저 보냈어요. 아,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봐둬야 되니까. 자, 저희가 드론 선물로 드릴 텐데요. 좋아요. 일단 소감을 좀 들어봐요. 소감을. 그래요. 자, 일단 다시 하면 또 옆에 있고. 어우 기분 남다르시겠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딸 챙기세요. 아버님. 저 딸을 좀 챙기셔야지 먼저. 친구 같이 올라와요. 아빠 옆에. 너무 섭섭하네. 하나 둘. 나오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선물까지 줘서 감개무량합니다. 아, 그래요? 이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애드린 쓰셔야겠죠. 애드린. 지금 많이 아쉬운 느낌이. 아까 갤럭시 기어를 탔다면 어떨까요? 그건 제가 써야죠. 아, 예.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요, 이거 드론 타고 들어가셔도 돼요. 드론 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번 더 뽑을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우희 씨가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희 씨. 긴장감 있게 뽑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미니빔입니다. 오, 야. 고혹스러워요. 고혹스러워요. 이러니까 배에 복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자, 미니빔. 이번에는 자산개발국 자산관리부 백창수님. 아, 우리 창수 오빠. 창수 형님. 자, 창수 씨.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수 형님 아기 씨는. 오셨습니다. 축하 축하 공추레이션. 베리베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기분 어떠세요? 베리베리 좋네요. 베리베리 좋네요. 영어가 좀 짧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베리베리 좋네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여기 무대를 주황을 그냥. 확실히 우리 MBC 사람들이니까. 예. 강남이 있어요. 아, 사실 오늘 진행이 좀 극단적이네요. 정말 진짜로. 말 그대로 이렇게 상품만 주고 돌려보낼지. 아, 무조건이에요. 종순명 가라. 통순명도 거의 없이 상품명 없지. 그냥 먹고 떨어져라. 예, 예, 예. 그겁니다. 먹고 떨어져라가 뭡니까? 한참 여미한테. 예. 미안해요, 창수 오빠. 예, 내 맘 알죠? 예. 사과하면 되지 뭐야. 근데 또 비주얼만 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요? 예. 약간 동견배 같죠? 너무 그 달샤면 옆으로 붙지 마세요. 오진거 같으니까. 아, 왜? 다른 게 뭐야? 아, 나도 배 까? 까요? 아, 뭘 까. 뭘 누가 설레.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예, 넣어두겠습니다. 레벨은 내가 관리해요. 너 몸에서 술 냄새나다. 미안해요. 어제 과음했어요. 예, 연초니까. 빨리빨리 우리 선물 나눠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추천할까요? 좋습니다. 네. 가주시죠. 자, 추천해 주시죠. 아, 이제야. 노래가 나온다. 자, 광영과연. 자, 광영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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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프라하군 노부부장 양정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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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연. 광영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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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욱씨.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자, Liverpool공급 자전거. 야 나 호흡으시래요? 자 둘이 모아서 먹었기 때문에 같이 오신 인행분이 있으면 잠시 좀 들어주십시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오른손에 선물이 잔뜩 있네요 네 자 오른손에 어떤 선물이 있지 한 번? 감사합니다 예예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가족의 밤이네 상을 탔으니까 좋은 밤이겠네요 그럼요 근데 오른손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건지 이미 선물을 탔으면 그냥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퇴장할 때 받는 선물인데 미리 받아놨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안됩니다 예 퇴장할 때 받으셔야죠 돌려주실 때도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네 그럼요 일단 선물 부터 짚고 그 다음에 애가 누군지 확인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렇죠 애가 누군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선물 받는다 짚고 그렇죠 아니 어차피 저희가 약속 드린 거니까 자전거는 드려야죠 네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아유 부끄러워 그래요 그거 욕하면 안되지 오빠한테 아 애가 많이 싫어했네 왜냐하면 황재성씨한테 냄새가 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입니다 자 이거 근데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우미 형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와주시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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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물 받으신 네 분 지샵으로 축하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도엑스포에서 우리 달샵에 네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어때요? 좀 뜻깊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지금 컴백하고 나서 행사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잡힌 건데 이렇게 무도엑스포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래도 경품 추천까지 해서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이 선물을 나눠드린다는 거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소식 우리는 선물은 계속되지만 달샵과 함께하는 모델 여기서 또 즉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달샵의 역할을 대신할게요 내 다리를 봐 예쁘잖아 지금 입어 취하나 다음 경품은 자신있게 보란 말이야 와우 슬리퍼 여러분 전부 가져였던데 이렇게 그럼 저기요 신발 신으셔야죠 정신 차리시고요 엉덩이 하나만 갖다주세요 그나저나 노래를 우리가 한 곡밖에 못 들었잖아요 뒤겨지는 노래와 함께 앞으로 또 활동 계획을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그럼요 네 저희 앞으로 열심히 너같은 이라는 노래로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요 저한테 욕한 줄 알았어요 네 요새 날씨가 매우 춥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속보가 떠는데 영하 10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2016년도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희 정규앨범이었던 미스터뱅뱅 이라는 오우 너무 좋죠 네 네 같이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이샤비스의 미스터뱅뱅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